Q. 수학 중간 과제인 1차에서 배웠던 함수, 3차에서 배웠던 미분, 5차에서 배웠던 3가 함수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함수란 정의역에서 원소마다 공력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된 관계를 함수하라고 합니다. 여기 옆에 있는 그림처럼 x에 있는 1 숫자가 d에 대응하고 2 숫자가 c에 대응하고 3 숫자가 c에 대응하듯 오직 하나씩 대응된 관계를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는 어떤 집합의 각 원소를 다른 집합의 원소에 대응시키는 이항관계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정의역이란 x 집합 속에 있는 원소, 여기 그림을 보시면 x 집합 속에 있는 마이너스 1, 0, 1을 정의역이라고 하고 정의역 속에 원소를 하고 공역은 y 집합 속의 원소인데 y 집합에 있는 1, 2, 3을 공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역은 공역 y 집합에 있는 원소들의 부분 집합을 치역이라고 합니다. 함수 종류는 엄청 다양하게 많은데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1대1함수, 1대1대0함수, 쌍수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주기함수 등등이 기본적으로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지수함수는 두 가지, 감수함수랑 증가함수를 나뉘고 주기함수도 상가함수, 다운함수를 나뉘게 됩니다. 두 번째, 미분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공간을 아주 잘게 나누어서 하나의 면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고 면을 아주 잘게 나누어서 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 이 h 구간에 잘게, 세로 잘게, 잘게 나누게 되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면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또는 자에게 나누어서 선으로 만드는 것을 미분이라고 합니다. 미분에는 평균 변화율, 그리고 순간 변화율, 변화율, 그리고 도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평균 변화율이란 주로 함수에서 함수에서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이 점과 이 점에 있는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는 데 쓰입니다. 여기 이제 식으로는 x 변화량 분의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을 이제 식으로 쓰는데 숫자로 나타내보면 델타 x 분의 델타 y는 x2 x2 마이너스 x1 분의 이제 여기 나와 있는 fx, y 자리에 있는 fx2 마이너스 fx1 해서 이제 평균 변화율의 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적용해서 얻어진 변화율인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x2-x1분의 fx2-fx1에다가 극한, 리미트를 씌워서 리미트를 적용해서 얻어지는 변화율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노란색 선이 노란색 선의 리미트를 씌워서 빨간색 선 쪽으로 옮기는 그런 데에 순간 변화율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도함수, 도함수는 함수 fx가 정의역 x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정의역의 임의의 함수, 원수 x에 대한 미분계수, 미분에서 f'x를 대응시키는 새로운 함수인데 기본적으로 fx 함수를 미분해서 f'x로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서 도함수의 기호로는 y' 또는 f'x 또는 dx분의 dy 또는 dx분의 d하고 fx 해서 기호를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 함수들은 함수들에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 함수들에서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런 함수가 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선차 함수에서 미분을 하게 되면 한 점에서 만나는 한 점에서만 접하는 여기 a에서 접하는 도함수가 그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 삼참수에서 미분을 했을 때 만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아무 x에서 만나지 않는 도함수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럼 삼각함수를 이제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특수각 특수각을 볼 수 있는데 특수각에서 이제 사인 30도 이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30도 해서 1분의 1 만들고 그 다음에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사인 60도 해서 2분의 루트 3 그리고 이제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 그리고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코사인 60도는 2분의 1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탄젠트 45도는 1 탄젠트 60도는 루트 3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인 a를 구한 방법은 옆에서 구했듯이 빗변 분에 대변해서 C분의 A를 쓰고 그리고 여기 뭐냐 사인 a는 C분의 A를 쓰고 코사인 a는 빗변 분에 인접한 변해서 C분의 B 쓰고 탄젠트 a는 인접변 분에 대변해서 B분의 A 그리고 이제 시컨트 코시컨트 a는 대변 분에 빗변해서 A분의 C 쓰고 시컨트 a는 인접변 분에 빗변해서 B분의 C 씁니다 그리고 코탄젠트 a는 대변 분에 인접변해서 A분의 B 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상관함수에는 이제 사인 함수 그리고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를 기본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데 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Y는 사인 엑스 그래프를 기본적인 공식으로 쓰고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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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를 이제 쓰게 되는데 대칭함수를 쓰게 되는데 이제 원점에 대칭하기 때문에 기함수라고 쓰고 기함수라고 쓰고 이제 주기가 2파이인 이제 주기가 2파이인 주기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Y는 코사인 엑스로 기본적인 기본적인 공식을 쓰고 이제 여기서는 이 Y축 Y축의 대칭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그래프이기 때문에 우함수라고 하며 우함수라고 하며 그리고 주기가 사인 함수처럼 2파이인 주기함수입니다 그리고 탄젠트 마지막 탄젠트 함수에서는 이제 이것도 기본적으로 Y는 탄젠트 X 그래프를 쓰게 되고 그리고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이기 때문에 기함수 사인 함수처럼 기함수라고 하고 그리고 주기가 이 앞에 있는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와는 다르게 이 탄젠트 함수는 주기가 파이인 파이 90인 주기함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탄젠트 함수와 코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의 그리고 저 ап Egypt des 여 hemen이hen 함수 Lost Past val다 일단 이 탄젠트 함수와 코사인 함수 왜 하 whether 이 탄젠트 함수와 코사인 함수